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화성지구 1만세대산림지건설 작공식에 참석하시어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으로 수도건설의 대본영기를 더욱 빛내이자 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화성지구의 천지개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자신심에 넘쳐 우리 수도의 또 하나의 평역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민의 새거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뜻깊은 작공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성지구 1만세대산림지건설의 상대한 작공으로서 장엄한 2022년도 우리 투쟁의 서막을 열고 있는 수도건설자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정부를 대표하여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화성지구 1만세대산림지건설 화성지구 1만세대산림 감사합니다.